한국국토정보공사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외우고 가는데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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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오 Shadow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xt 여러개 Minh 바닥하음 아참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둘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창화 초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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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이라고 가서 들어오면 집안 이라고 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우르르르르 쫓아 나와 우르르르르르르 쫓아 나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자 이 부동이 웬일인거나 에라 요 년아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덤꿈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돌고 마누라 나온다 돌고 마누라 나온다 경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두번째 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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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게 저기 몇군데 있어요 돌고 마누라 나온다 그리어 두번째 박에서 두번째 박 두번째 박 이사람 봅쓸사람 거기 그 다음에 돌보 돌보 마누라 나온다 그러죠 그 다음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들어가 요런 데를 잘 맞춰줘야 돼요 아구가 딱딱 안 맞으면 김새 그러면 화초장을 한번 딱 붙인 다음에 진도 나갑시다 이제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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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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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두 번째는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이제는 길게 하나를 아니고 하나를 얻었다 가 돼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하나 둘 셋 도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둘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장화 초장화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가까봐요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겹보소 마누라 침반 어른이 어디 갔다가 침반이라고 들어 오면 우르르르르르 저 차 나와 정적 버는 게 돌이 옳지 자 이 부동이 웬일인 거라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넓고 마누라 나온다 영감 못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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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그러면 이제 노래를 배워보십시다 가난다랑 한번 해볼려 어떻게 잘하는지 봐야지 가난다랑 잘해야 돼 가난다랑은 거지같이 많은데 가난다랑을 좀 부티나게 해줘 거기가 젖지 말고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들고 여부 윤감 채비가 윤씨를 물고 왔어 흥부가 보더니 그게 윤씨가 아니라 박씨로 새해 양주 운을 오고 통편 서막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세통이 열렸다 바를 주워들고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다리고 가난다랑으로 오는데 가난이야 시작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녀는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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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녀는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녀는 가난이야 고기라 어린 것은 거의 어면은 잘 타는 곳 복두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는가 잠시 제 왕님이 집사위에 가난다 응원과 수포롱 저군지 허둔야 목술로 내 팔자로다 이만의 신세를 모여요 이 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터지고 앉아서 서울리 울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